아 품 말 주세요! 아 품 말 주세요! 아무래도 가사 문제야 열풍으로 바꿀까? 열풍 시식하고 가세요 아 뭐야 누가 시식코너 옆에다 에이! 용호 찰나줬어 으악! 절도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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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! 너!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큰 것만 훔치는 너 뭐 낡아 빠진 유모차야? 유모차라니! 그쪽이 지금 제 오픈카를 훔쳐가려고 했거든요 저 안그랬거든요 안그랬다고? 블랙박스 있는거 안보여! 가자! 차에 타! 알았어! 알았어요! 사과하면 된거 아니야 사과는 됐고 정신적 보상을 받아야겠어 뭐 어떡해요 기분이 풀릴 수 있도록 춤춰주세요 네? 춤추라고 춤! 춤은 어떻게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춤을 추고 나 혼자 춤을 추고 그건 너 혼자 추는 춤이고 최신 유행 댄스버 다시! 최신 유행 댄스버 오빠는 강남사일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! 그건 강남역 가서 추는 춤이고 말춤 다음으로 대세인 춤 다시! 대세... 혹시 이거? 아픔만 춤으세요! 아픔만 춤으세요! 사랑해요! 무슨 일이야! 무슨 일이야! 무슨 일이야! 오빠! 글쎄 이 여자가 춤을 춰 멍청아! 아유 넌! 어우! 아유! 여자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아이 착해 맨날 착하다 근데 저기 뭐야? 아 나 쑥스러운데 뭐? 뭐야 이거지? 왜 이래? 이거 봐대 이게 뭐예요? 매일 500원씩 받는 게 그래서 하나 샀어 어머! 저금통이네요? 이제 거기다 500원 넣어줘! 닫고 있으니까 계속 서서 안 되겠어! 아이, 그지가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난 또... 난 또? 너 뭐 기대했어? 뭔 소리야? 너 나 좋아하지? 아니에요, 안 좋아해요! 안 좋아한다, 치자! 이봐! 반짝 낀 거야? 아니, 그냥 잡아당긴 거예요! 당겼다, 치자! 이봐요, 당신! 당신? 아니, 저기 있으면 여보 하겠네? 아, 그 당신이 아니잖아요! 그 당신 아니라고, 치자! 짜증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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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그지가 진짜... 깜지 말고! 여기 딱 앉아있어요! 가라는 소리는 안 하니... 아니야! 가! 가! 나 실수! 가! 가! 알았어, 알았어. 지금 오늘따라 미쳤나, 왜 이래, 진짜? 알았어! 시식 가고 가세요! 아, 고기 잘라야 되는데 내가 가위를 어디다 뒀더라? 저기, 도와줄까? 됐어요! 도와줄게!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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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 손으로 뭐 하는 거예요? 난 괜찮아! 하나도 안 뜨거워! 뜨거운 게 아니라 드러워졌잖아요! 사람들이 봤으면 어떡해요! 아무도 아무도 모르지! 아, 망했다! 아, 진짜... 비밀이에요! 우리 둘만의 첫 비밀인가요? 아니야! 너나 나나 비밀 없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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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리 혼자 놔! 저리로 가요! 알았어! 얘기 안 할 테니까... 그... 더갈비 좀 주세요! 하... 그지가 진짜... 아, 먹어요! 어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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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.. 아휴... 나 안 막아! 어머! 왜 뱉어요! 미디움 웰전 아니에요? 그냥 바짝 구웠어요! 아휴... 아휴... 턱 아파! 보톡스라도 맞아! 어디가 이렇게 까탈스러워! 나 그냥 거지 아니야! 나! 꽃 거지야! 어머! 어머! 우와!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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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! 근데 거지가 마트에는 웬일이에요? 궁금해요! 네! 궁금하면... 600원! 어? 오늘은 왜 600원이에요? 왜 100원 더 받아요? 카트비! 나갈 때 100원 돌려줄게! 아휴... 거지가 진짜... 자자자자! 600원! 어? 마트에 왜 왔어요? 뭘 마트에 와 시식하러 왔지... 아이... 그리고... 내 나이는 서른둘인데 좀 동안이지? 물어보지도 않은 걸 왜 대답해요? 마트니까 원 플러스 원! 우와! 뭐 이런 거지가 다 있어! 나한테 말 시키지 말지 않나니까! 말 시키지 마! 아니 말은 맨날 지가 씹히는 거 나한테... 아휴... 고기 구워야 되는데 내가 기름을 놔두고 왔네... 아휴... 어떻게 하지? 기름 없어? 어떻게 해? 급한 대로 이거라도 쓰... 아니야! 아니야! 기름 있어! 하지 마! 아... 좀 모다랄 것 같다... 아니요! 아아아아아!!! 아유... але... 이제 나온다! 제발 닦지 마세요! 너무 더러워요! 아니, 정물이 안 닦일 수 있었을 텐데...! 어디 같은 멘트야? 누가 거지래! 베이비 키스 스위트 베이비 키스 스위트 몰래 다가가 네 입술을 잡고 움직어만 싶은 걸 오 뭐야? 뭐야 이거? 형 아직도 마트에 시식하러 오나? 우린 마트에 최고급 와인 사러 왔어 형 이런 거 먹어봤어? 이게 바로 부자들만이 먹는 최고급 칠레산 고급 와인이야 야 유통기한 확인해봤니? 32년? 이거 30년이 넘은 게 만든 거야 이걸? 언제 만든 거야? 우리한테 썩은 걸 팔아 아유 아유 먹어 작전 성공 아 근데 병따기 있어? 오프너요? 오프너 말고 병따기 주라고 이런 무식한 거짓 받나 우리 무식한 거짓 아니야 우리 꼭 거짓이야 아유 여덟 yeah 아哈哈 아하 captain 비비 시술 천我们 зарrito NI